이번 시간에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대척점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는 1이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이 값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는 1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를 들면 1은 2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값이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상수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상수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요. 물론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우리 맥락에서 상수는 이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이 데이터 타입은 사실은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배운 거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 앞에 int를 쓰면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길 수 있는 숫자는 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숫자, 즉 정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int a는 2.2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2.2라고 하는 이 데이터, 다시 말해서 이 상수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즉 상수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얘를 보면 알 수 있죠. 뭐죠? int죠. int라고 하는 이 정수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의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바로 2.2고 여기에 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 예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클립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즉 a라고 하는 정수, 인티저 데이터 타입에 2.2라고 하는 실수를 이렇게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상수인 2.2의 데이터 타입은 실수이고 a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이기 때문에 이 정수 안에는 실수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꼼꼼하게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살펴보신 분이라면 조금 다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의 종류에 플롯이 있고 더블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왜 뒤를 썼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실수는 플롯형일까요? 아니면 더블형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저는 실행은 안 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이 변수의 2.2라고 하는 값을 제가 대입하는데 근데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플롯이라고 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 데이터 타입이 미스매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더블형에서 플로트형으로 컨버트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컨버트라고 하는 것은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뒤에 수업에서 또 다시 살펴볼 거니까요.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블이라는 것이죠. 즉 2.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현재 더블인데 이 더블을 플로트 데이터 타입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2.2라고 하는 상수의 데이터 타입을 플로트로 바꿔주거나 또는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더블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2라고 하는 이 상수의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죠. 그리고 A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렇게 착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 형식의 데이터 타입인 A 변수의 2.2라고 하는 실수 뒤에다가 F라고 붙이게 되면 이 F라는 이 기호에 의해서 이 데이터는, 이 상수는 플로트 데이터 타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 데이터 타입의 상수를 플로트 데이터 타입의 변수 A에다가 대입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상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수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int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줬을 때 아마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것은 왜 발생을 한 거냐면 int의 최대값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제 끝에 있는 자릿수를 보니까 이것은 7이고 이것은 8이죠. 즉 int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숫자보다 1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변수 안에는 그 값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int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뭐죠? long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byte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short이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int 그리고 long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long형으로 이 변수 A를 지정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거냐면 이 변수 자체는 long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식입니다. 아주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형식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상수 자체가 int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int의 최대값 있죠? 이것보다 큰 데이터, 큰 숫자의 상수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상수는 기본적으로 int라는 데이터 타입인데 그것보다 더 큰 데이터를 여러분이 더 큰 숫자를 상수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이 상수를 만들 때 뒤에다가 l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long 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이 상수는 long 데이터 타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숫자 있죠? int의 최대값보다 더 큰 숫자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상수도 long이고 여기에 있는 변수도 long이기 때문에 long에 해당되는 상수를 long의 변수로 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수의 데이터 타입은 in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int보다 더 큰 숫자를 표시할 때는 double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l... double이 아니죠? long이죠? 죄송합니다. long을 사용하면 되고 그 숫자 뒤에다가 l이라고 붙여주게 되면 이것처럼 그러면 그 숫자가 lon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int보다 더 작은 숫자인 바이트나 숫과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이 숫자로 표시하려면 이 100 뒤에다가 s나 아니 아니 b나 s와 같은 기호를 붙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100이나 200은 분명히 int라는 데이터 타입인데 int 데이터 타입도 자바에서는 바이트나 숫이라는 변수 안에는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바이트나 숫에는 int 타입의 상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숫자라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상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과 상수의 관계 변수만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 역시 또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오류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PHP나 또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쓰게 되면 사실 이런 이슈가 없어요. 걔는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또 고정된 형태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익혀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익히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생기죠.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타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것에 더 최적화된 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에는 균형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뒤쪽 부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이 마지막 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형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그 뒤로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